돈이 되는 뉴스를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쉬어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로 지난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렸었던 상황 속에서 일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8월 말 주요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단기저점 확인이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항상 산 너머 산이라고 표현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미국의 지표 다다음 주까지 미국의 지표들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짓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반적인 긴축의 거의 막바지 사이클 그리고 중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 종목별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었던 종목군들 이차인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빈자리를 또 새로운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쉬어가던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전히 좋은 AI 의료기기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신고가 및 급등세를 보이면서 또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여전히 그 종목군들 내에서의 주가가름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금은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이 오늘 장에서도 여포입니다. 이건 어제 당잠사에서 준비했던 화면인데 당잠사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장중개 때 체크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증권사들은 어느 종목에 집중을 했는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쪽에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 HP, SP, 하나, 마이크론,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되고 삼성, SDS, 협업관계, 소프트웨어 쪽은 엠로, AI 쪽이고요. 그리고 대한유화 등의 이런 유가 관련해서 같이 볼 만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넥스 이쪽은 자율주행차 관련 기대감이겠죠. 삼성증권의 주간 관심 테마는 AI 반도체와 로봇과 차이나 소비 꽂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로봇과 차이나 소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에이블 CNC가 또 10% 급등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죽지 않은 소비 쪽이고요. 여기 안에서 일단 힌트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말씀 주셨듯이 아까 언급드렸던 그 섹터인 것 같아요. 중국의 정책적인 요소들, 그리고 AI라든지 아니면 첨단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이제 AI가 좀 확장됐을 때 AI 의료기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러한 성장주와 중국이라는 포커스가 맞춰진 기업들에 대한 강세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야 아무래도 이제 그 이상의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은 이 집중된 바운더리 내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고민은 건 여기 안에서 이런 섹터들 안에서 지금 신고가가 특히 이제 AI 반도체보다 장비 쪽도 괜찮긴 하지만 오늘은 AI 의료 쪽, 루니, 뷰노, 폭등 이렇게 이제 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특히 로봇에서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꽤 많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지금도 접근해도 괜찮은 건가에 대한 고민 아마 많은 분들 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종목들을 먼저 좀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사실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항상 동일한 전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며칠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그 종목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언젠간 신고가 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내가 시장을 항상 보면서 거래량이 쏠리고 그 종목분들을 또 신고가를 노리면서 대응하는 전략 자체를 항상 수립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오버시팅이 나온 이후에 며칠간 혹은 한 달여간 횡보조정,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면 안 됩니다. 횡보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종목분들을 좀 매집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크게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들은 결국은 신고가 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고가 나는 테마 혹은 신고가가 나는 성장 섹터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 굳이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고요. 다음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삼성전자 반격이 풍선 효과격으로 시장 전반 추세적 상승으로 확산되기는 무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면 원래는 시장도 편하게 간다. 이런 공식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작은 테마들이 두더지 잡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방향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걸까요? 우선 저도 이제 관련 보고서를 열심히 읽어봤었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이제 아마 나왔던 보고서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거예요.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올해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이제 30%포인트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이면에는 HBM3라는 강력한 AI 모멘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는 우선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외국인의 강력한 회사와 함께 급등세를 보였고 그 이면에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 쪽에 납품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동안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잡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내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잡기는 요원한 상황이면 분명해요. 하지만은 엔비디아 쪽에 물량이 들어가게 되면서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고 AMD와 같은 AI 반도체 후반주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의 물량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2.5D 패키징까지 턴키로 HBM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관련된 이슈와 함께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고요.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AI, DRAM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3분기에 DRAM ASP에 대한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점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좋건 나쁘건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 즉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시장의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대변하는 위치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이슈들만 가지고 삼성전자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최근 환율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아쉬운 요소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집이 다시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삼성전자는 주식 입문용이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단 한 주라도 이제 국민주의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위쪽이나 기대감은 크지 않다.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일단 삼성전자 의견 주셨고 그 안에 위치해 있는 반도체에 대한 전략 다시 세워주신다면 네. 결국은 이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삼성전자가 이제 HBM 쪽으로 확장을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간 강하게 올라왔었던 기업들이 과연 더욱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한미반도체나 이소페타시스 등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 기업들이 여전히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갈 때 과연 투자자들이 즐거운 시장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논외일 것 같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좋지 않다라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겠죠. 삼성전자 쪽에 자금이 쏠리게 되면 자금이, 왜냐하면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들어오리려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만 갔었던 시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자금 이동이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급등했었던 종목분들에 대한 매물도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어떤 반도체 섹터가 올라간다 이러한 부분들 보다는 만약에 삼성전자 쪽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기존에 좋았었던 AI 반도체들이 계속 갈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약간 역발상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해주세요. 그러면 범용 반도체가 조금 더 낫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범용 반도체보다는 여전히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돼요? 여전히 한미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PSB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로 물량이 들어갔을 때 해당 기업들이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들을 점쳐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AI 반도체들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AI 반도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러한 모습들,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내에서의 작은 블랙홍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들을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주 셰프님께서 삼성전자 찜이다. 내려오면 산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눈높이만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만 낮춘다면 괜찮다는 의견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AI 카테고리로 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화면이고요. AI를 산업에 다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인터넷, 광고, 제약바이오, 금융, 로봇, AI, 자동차 다 입힐 수 있고요. 지금 시세가 나오는 쪽은 제약바이오 입혀서 룬입, 뷰노급 등 이거 5월 화면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IT에 입히면 로봇도 될 수 있고 스마트 패토리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에 입히면 자유주행 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AI 관련 산업분들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 좀 더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대부분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B2C, 우리가 이제 과연 AI를 입혀서 광고 효과와 혹은 사람들이 얼마나 물건을 많이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B2B적인 측면으로서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단 같은 경우는 또 AI와 결합되면서 조금 더 정밀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지난달 유럽 쪽의 로봇 관련주 특히 이제 서비스 로봇 관련주들이 AI와 결합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라는 점도 한번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생산성 향상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항상 우리가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해당 섹터 내에서 대장주들의 흐름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거 지켜보고 계세요? 종목으로 보면요. 네. 우선 로봇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종목분들이 있죠. 우선 삼성 관련된 MOU 체결과 함께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대동 같은 경우는 포스콜링스와의 협업 이슈와 함께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추가 툴자 단행을 하면서 로봇 사업의 진심임을 좀 확인시켜줬고요. 그런 내용과 함께 결국은 과거 현대차가 로봇 감속기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SBB테크라든지 SPG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 번 움직였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화가 지금 한화로봇틱스 출범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또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고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유진로봇 같은 기업도 상당히 좋은 주가를 보였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우위일 것이냐. 물론 기술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삼성과의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가장 선두권에 서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각각의 로봇주들이 가진 매력도라든지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와 맞는 종목분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각 이슈별 종목들을 줄줄줄줄 말씀하세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보람찹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팽팽하게 엇갈리는 게 지금 숫자 시키는 기업이 어디가 있냐. 그걸 펀덜멘털로 정당화할 수 있는 주가인가에 대한 의문. 그러나 정책이나 지금 내러티브 상황에서 계속 뒷배가 대기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계속 주도를 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한데 그렇겠죠. 어떻게 보세요? 우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기업들은 하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로봇주를 우리가 이제 산업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눠보게 된다고 한다면 산업용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도 이제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환학 같은 기업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달 기준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의 수주가 30% 이상 감소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산업용 로봇들은 그래도 돈을 버는 기업들인데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서비스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B2C 쪽의 확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결국 앞으로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올라서고 있는 의료 AI 기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로봇주들이라든지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기대요인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로봇주들의 주가에 트리거가 된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두사노보틱스의 상장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주가가 좀 강세름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청약 일정이 21일,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21일, 21일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까지의 변동성이 확대될, 그때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혹은 상장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될 시에는 전반적으로 주가의 흔들림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심하면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별 입맛에 맞춰서 로봇을 보자는 말씀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코스피에 입성하는 게 10월이니까 그 전까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타피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항상 로봇주들 나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스피노프 기업이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또 대항 학교라고 할 수 있는 포스텍에서 출발한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관심권에 있고요. 나는 정말 실적 안 나오는 종목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속된 기업들이 그나마 실적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SPG라든지 SBB테크도 조금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 사실 어제 장마치고 시간 외에서 자율주행 테마가 점령을 했거든요. 급증세가 이제 이쪽에서 무더기로 나왔는데 삼성전기 수주계약 공시가 나왔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계속 이래요. 이거 왜 테슬라라고 말을 못하냐. 테슬라한테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하는 거 아니냐. 규모도 작년 6월 이후에 계속 보도가 나왔던 게 한 5조 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업계에서는 계속 테슬라 5조 원 이런 기대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자율주행 차의 수요가 여기서 확인이 됐고 다른 쪽에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이슈와 함께 또 작은 기업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자율주행의 성과라는 것 자체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가격 전쟁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격 전쟁이 한계까지 갔을 때는 과연 어떠한 움직임을 완성차 업체들이 보일 것이냐. 뭔가 이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를 둬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임퍼테인먼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한 전동화 카메라 쪽의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결국은 이제 시장의 전망치 자체도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작년도 기준 3.3억 개 정도 전장 카메라 수요가 있었지만은 2030년 되면 9억 개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잘할 것이냐. 이것은 뭐 당연히 삼성전기와 LG 노텍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 상황. 지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주요 서플라이체인 보면은 전장 부품 쪽 차량용 카메라 이제 규모 순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LG 노텍, MC 넥스, 세코닉스, 퓨런티어 넥스트 칩 이렇게 됩니다. 위에 상위 두 개 기업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 개의 기업들이 가장 잘할 건데 문제는 이제 주가는 작은 기업들이 더 세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정치가 작으니까. 그렇죠. 오늘 뭐 카메라 관련 기업들 몇몇 개 이제 세게 움직이는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중소용주들이 튀어 올라오는 것은 결국은 세게 튀어 올라오는 종목분들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 기업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대응처 그리고 실적에 대한 회복까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삼성전기, LG 노텍이 안정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